하느님, 부처님, 알라, 천지신명 아무나 좀 살려주세요. 살려면 주시면 저 이제 나쁜 짓 안하고 열심히 살게요. 여행 없는데, 일일이 gäbe, 천지신명. 물어 쌀의 철거는 비다,는 자신의 철거는, 아 뭐야 잘생긴 신모님. 음악은 또 왜 이렇게 성스러워? 아 환영해요 자매님. 천국 가시는 길에 오신 걸 환영해요. 나 죽었어요? 나 죽은 거예요? 죽었어요 죽었으니까 여기로 왔죠. 잠깐만요. 뒷돈 좀 받고 욕 좀 하고 사람 좀 따렸다고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다고요? 원래 죽으면 허무한 거예요. 왜 죽었는지 모르지만 다 이 모든 게. 하나님의 뜻이니까 갑시다. 이리 와요. 아니 난 이렇게 죽으면 안 돼요.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. 미카엘.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.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. 치킨 시키신 분? 아이 또 왔어. 시킨 시킨 사람 없다니까 여기를 어떻게 와야 천국 가는 길인데? 진짜 올 때마다 왜 이러세요 진짜. 아니 없으니까. 잠깐만요. 혹시 저승사자세요?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요. 지금 여기가 천국 가는 길이고 내가 지금 신부인데. 저승사자가 여기를 어떻게 오냐고. 예 저는 그냥 배달 보고요. 잠깐만요. 여기 맞잖아요. 아이디 열혈사자 치킨무 많이. 맨날 맞는데 왜 이러실까. 열혈사자는 내가 맞는데. 그러니까 매번 올 때마다 왜 이러세요. 치킨값 좀 주세요. 잠깐만요. 나 진짜 중요한 할 일이 있어서 가야 된다고요. 나 갈게요. 아 어딜 가야 여기 천국 가는 길인데. 저기요 잠시만요.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어요? 뭐야. 분위기 왜 이래? 여기 천국 가는 길이야? 이상하다. 그런 거 가는 거 아니야? 야 이 손스러운 곳에서 뭐 하는 거야. 야! 그러니까 올 때마다 이러시면 어떡하냐고요. 아니 올 때마다 그런 게 시킨 적이 없으니까. 아니 여기 계단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. 뭐 천국의 계단이에요. 잠깐만! 나 진짜로 지금 가야 된다고요! 아이고 천국 가는 길이니까 그렇게. 아이 정말 진짜. 아이 코는 건들면 안 되지. 박아가지고 코 없어진 거야? 어? 내 코. 어? 내 코. 아 저 제가 가져갔나 보다. 우리 자매님들. 아이 아이 잠깐만 잠깐만 있어. 내가 가서 찾아올게. 지킴감! 아휴. 아이 잠깐만. 치킨감! 아휴. 죽을 뻔했네. 아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